자, 좋았죠?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는 뭡니까? 그쵸? 이 단어 알고 있죠? 그쵸? 그 다음 이 단어 알고 있겠죠? 이거 두 개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쵸?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두 개를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얘는 뭐냐면 털이라는 뜻이에요. 털. 털. 그쵸? 이건 되게 쉽죠? 근데 얘는 뭐냐면 털로 만드냐. 또는 털의. 털로 만든 털의. 됐죠? 근데 얘는 보시면 퓨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가 분노야. 근데 얘는 분노안이에요. 형용사가 돼서. 혹시 피디님 땡크 나왔던 영어 아세요? 퓨리라고? 아세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면 얘가 털이잖아, 털. 여러분, 털이 곤두졌어. 동물이 털이 곤두졌어요. 화난 거야? 안 화난 거야? 화난 거죠. 동물이 꼬리를 내렸어. 털이 이렇게 내렸어. 그럼 뭐야?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 털이 쓴다. 분노.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작. 털이 쓴다. 털이 쓴다. 털이 쓴다. 분노. 그래서 분노안. 얘는 뭐가 돼? 헐. 털. 털의. 얘는 영어로 털로 만든. 얘는 영어로 뭐야? 털이 쓴다. 퓨리. 뜻이 뭐가 돼? 시작. 분노, 분노안. 그게 헷갈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 번. 털이 쓴 정도면 분노라 이거야. 됐습니까? 콩글리시.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adverse, diverse, diverse 이런 단어인데 adverse라는 영어 단어 diverse, diverse. 얘는 다양한이에요. 그럼 다양한이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뭐가 있죠? 그렇죠? various. 또는 뭐야? varied도 알면 좋겠죠. 모를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은. 요거 요게 다양하냐. 다양한. 그럼 어원상 di가 분리예요. 분리. 다양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 분리가 되어있는 건 다양한 거죠. 분리됐으니까 여러 개가 있다. 다. 다. 한 개가 아니라 분리됐으니까 다양한. 우리가 now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divide라고 하죠? di가 분리야. 이온하다 나눠진 걸 뭐야? divorce라고 하죠? di가 분리야. 알겠죠? 그래서 아, di가 분리구나. di가 분리. 자, adverse의 뜻은 뭐냐면 얘는 분리 아니야, 분리야. 역으라고도 해석하고, 역의. 그럼 두 개를 헷갈릴 때는 콩글리, adverse. 이거 애 라고 생각해. 여러분, 애 키우는 거 힘들어요, 어디로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키우는 거 생각해봐. 애 키우는 거, adversity. 애 키우는 거 뭐가 돼? 시작. 역경. 너무 힘들어, 역경. 상황이 역경이야. 시작. 분리야. 애 키우는 거, adverse. 애 키우는 거 뭐가 돼? 시작. 역경. adversity가 역경이야. adverse의 역의. 분리야. 두 개 헷갈리지 말아야죠.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콩글리시입니다. 원래 얘는 자르다인 뉘앙스가 있어요. 어원상으로. 근데 이제 콩글리시로 가느면 얘가 사이즈라고 생각해. 사이즈. 우리 사이즈 뭐가 있을까요? 50도 있고. 55, 60, 65, 70, 75, 80, 85, 90. 제 사이즈 아직도 안 나왔어요. 95, 100, 105, 110, 115, 120. 이 사이에 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대중소가 아니란 말이야. 대, 중, 소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 있어. 상당히 정확하죠. 얘가 정확하냐. 정확한. 얘는 영어로 뭐야? 간결한. 근데 이 어원상 보시면 사실은 이게 같은 어원인 게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 선생님들 보시면 알다시피 이런 게 있어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간결하게 푸세요. 맞죠? 핵심을 딱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고 근데 콩글리시입니까? 칸. 콩글리시야. 칸결한. 이렇게 헷갈리면 안 헷갈리죠.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헷갈리지 않게. 됐습니까? 컨사이스 영원사전. 칸. 칸결한 이렇게. 근데 프레사이스 하면 정확한. 됐죠? 애 키우는 거 뭐가 되시죠? 역경. 꼭 기억하시고요. 털이 쓴다. 뭐가 되시죠? 뿌야우. 뭐야? 분노. 혹시 피디님 저기 본 적 있습니까? 드래곤볼? 거기 보면 화가 나죠. 그러면 머리가 씁니다. 얘 나와! 그거 생각하셔도 돼요. 아 털이 쓰면 분노구나. 좋았쩍? 좋았쩍?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